영화나 드라마에서 도를 닦는다고 상이나 절에 들어간 장면들이 간혹 나오는데 일반인들은 사회생활에서 육바람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도를 닦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? 상이나 절에 가서 도 닦는다 하는 문화는 이제 좀 벗어나야죠. 도 닦아야지 하면 상이나 절로 가던 문화는 소승도를 닦거나 사회에서 도저히 수행을 할 수 없는 여건일 때, 그렇죠? 가능한 거 아닌가요? 그러니까 대승도를 닦으려면 승석이 없죠. 또 산에서 닦아서 효원 보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산이나 절에서 도 닦는 것도 환영입니다. 대승은 산이나 절로 가지 말자가 아니에요. 출가를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. 산이나 절에 가서 도 닦아서 좋으면 거기 가서 또 닦는 거죠. 그렇죠? 우리 등산 다니듯이 템플스테이 가듯이 가서 일정 기간 닦고 나오면 돼요. 필요할 때 닦으면 된다. 그러니까 산에 가야 도를 닦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산에도 간다. 이런 느낌이고 일상에서 여러분 육바람일만 해도 충분한가요? 이 마인드가 산과 절에 가서 또 닦아야 되는데 일상에서 육바람일 하는 걸로도 충분할까요?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질문이란 거 아셔야 돼요. 육바람일이 뭔지 아세요? 육바람일에 선정이 있어요. 지금 선정에 일상에서 계속 선정에 들고 계세요? 산이나 절에 가도 하루 종일 선정 못해요. 거기도 일 바빠요. 산생활이. 사시사철 산에서 맞이한다는 게 엄청 바쁜 일이에요. 거기도 일상이에요. 똑같아요. 그리고 저는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육바람일을 한다는 거 이상의 도가 없어요. 산에 절에 가도 육바람일 하는 거예요. 거기 선정을 주로 한다. 그것도 육바람일 하는 거예요. 육바람일에 선정이 있다는 거를 놓치지 마십시오. 육바람일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. 제가 혹시나 육바람일이 모든 걸 포괄하는 수행인데 육바람일로 충분하나요? 이 질문이 일상에서 하는 육바람일로 충분하나요? 아마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육바람일 이상의 수행이 있는 건 아니다. 산에 가도 사실은 일상이다. 그렇죠? 다만 산에 좀 가서 하는 게 좋을 때가 있죠. 그럴 땐 가서 하시면 돼요.